안녕하세요. APK 플러리스 성현준입니다. 저희가 4연패 끝에 첫 승을 얻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만큼의 경기력은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승리해서 정말 기쁘고요. 다음 팀 안전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뵙고 싶어요. 저희가 그전까지 많이 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신감도 많이 잃어가고 또 멘탈 쪽에서도 걱정이 많아서 선수랑 코치, 감독님 다 합쳐서 자신 있게 하자고 후회 없는 경기하고 싶다고 딱 그런 느낌으로 갔어요.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신감 있게 그냥 후회 없게 딱 그런 컨셉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. 1세트 때 제가 퍼브를 따고 나서는 딱히 잘한 게 아니라서 저도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저희 바텀 듀오와 약간 자신감에 차올라서 이미치 먼저 열자고 먼저 그렇게 얘기한 순간부터 좀 저도 자신감 오르면서 승리를 좀 확신한 것 같아요. 좀 많은데 담원전 1경기 너구리 선수한테 백도어 당해서 진 경기랑 그리고 아프리카야나 1경기도 정말 아쉽게 졌는데 다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겼다고 생각해서 좀 아쉬워요. 많은 경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해질 선수라고 믿고 있어서 많이 가르침을 주고 또 경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. 원래 쉽지 않은 리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역시 와보니까 쉽지 않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도 열심히는 해보자 라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.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긴 한데 저는 그래도 경기장에서 팬분들 함성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게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익수 형 맞는데 또 모든 팀원들이 다 분위기 이끌어 가려고도 하고 또 가끔은 제가 이끌 때도 있고 가끔은 하이브리드 선수가 이끌 때도 있고요. 그런 편이에요. 저는 PO 들어가는 게 제 최고 목표입니다. 사실 T1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기고 싶어요. 또 다운로드 선수는 그의 시기고자 그런 편집사는 그의 그리고 오늘의 시기를